기후변화에 책임이 적은데도 큰 피해를 벗던 개발도상국이 금전적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8에서 기후손실과 피해기금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기후손실과 피해기금은 개발도상국의 기후재앙을 선진국이 책임지고 보상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기금을 마련해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저입니다. 지난 1990년대부터 논의된 이 기금은 선진국들의 저항으로 지지부진하다가 지난해 11월 COP27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기금이 출범하자마자 COP28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는 1억 달러를 내기로 했고 독일도 1억 달러, 영국은 5천만 달러를 각각 기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